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지역의 갈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내지 못한 리더십 부재의 문제가 저를 못 불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쪽으로만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반대쪽은 그래도 전임 도지사보다는 잘 설득할 자신이 있으시다는 말씀. 그렇죠. 그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하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사 문제도 해결했는데 이 정도 갈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15분 거리에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트램 같은 경우에는 jdc에서도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오히려 공공으로 또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옳은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대담. 오늘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합니다.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특별 대담. 오늘 만나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도지사 후보입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들어올 때부터 인사할 때부터 느꼈는데 힘드시죠? 목이 많이 잠기신 것 같은데요. 목은 지원 유세. 저 또 거리 유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잠겼는데 그래도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본인 유세도 바쁜 시기인데 지원 유세 많이 다니십니까? 네. 지원 유세도 이제 도의원 선거들이 있으니까 저희 당 후보들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림수역 공판장을 새벽부터 다녀왔는데요. 네. 위판량이 좀 크게 많이 줄어서 유류가 급등 때문에 그렇죠. 좀 어민들께서 상당히 상심이 좀 크신 상황을 좀 확인했고요. 네. 또 수역 공판장 건물 자체가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낙후가 돼서 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빨리 계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선거 유세 때문에 제주 곳곳을 좀 다니시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또 저희들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지사가 만약에 되시더라도 아마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실 모양이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약을 보니까 서귀포시에도 집무실 설치하시겠다고. 네. 지금 서귀포 시민들이 느끼는 좀 상실감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특히 행정시가 예산 편성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민원이나 서귀포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도정에 반영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또 도지사 만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시고 이 제휘시 연동 집무실까지 와서 보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럼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영훈 도지사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무시다 오신 건 아니고 지원 유세 다니시다 보니까 목이 많이 피곤하신 상태라는 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남 한 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도지사의 꿈이 원래부터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도의원 국회의원. 도의원을 하면서는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례를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법률을 다루지 않으면 이 조류의 문제 또 제주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과 걸림들과 관련되면 법률을 또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법률을 담당하는 국회를 해봤는데 그런데 제가 재선이 되고 나서 4.3특별법이 이제 통과되는 그런 전망이 있게 되면서부터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 공백 사태가 왔잖아요. 이제 원희룡 전 지사께서 사퇴하시고 가는 그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좀 찾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기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 의원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 하시다가 이제 또 도지사 꿈을 꾸시게 된 거고 지금 선거 중입니다마는 그럼 도지사 되면 그 다음엔 대통령 도지사 열심히 해야죠. 아직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후보님이 아무래도 조금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이유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차순희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꽤 나는 모양새라서 이렇게 지지율이 좀 상승하고 높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사삼특별법을 해결해냈다 또는 공인경직불제를 도입시켜놨다 이런 성과를 냈던 측면이 어필이 많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제가 당대표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하면서 또 나름 인지도가 이제 또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인물론이 좀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tv토론 등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정책과 비전이 저희 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15분 도시 제주라는 공약 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추경, 역대 규모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좀 조민들에게는 적절한 정책 제시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당들의 후보보다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지금 지지율 격차가 물론 여론조사하긴 합니다마는 격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글쎄요. 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지 않다 보니까 공약 같은 것도 조금 걱정들이 되고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부담도 되실 것 같긴 한데 어떠신가요? 저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저에 대한 지지와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더 큰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또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네. 그래서 우선 절대 다수의 많은 유권자부들의 신임을 받아서 도의사가 당선돼서 그것을 새로운 도정운영의 어떤 발전의 동력으로 그렇게 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좀 더 치밀하게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좀 더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입법 쪽에만 계셨던 거잖아요. 도의원 시절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를 책임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곳에 행정가로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적을 하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지적을 당하는 입장이 되고 또 행정을 직접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펼쳐진다면 그 부분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정활동 또 그리고 또 집행부의 차이 물론 이제 있죠.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기관대리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주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저의 정치 철학은 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것을 위치가 다른 만큼 그 위치에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신뢰해야 하는 그런 세부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행정의 영역도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준수해 나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간다는 것 그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 아세요? 의원을 하다가 행정가로 변신하신 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밖에서는 지적을 항상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식으로 이해가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공무원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생각을 또 실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일을 드리고 또 함께 성과를 내고 그런 리더십을 제대로 펼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출마의 변을 먼저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출마의 변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얘기들 아세요? 지난 도정의 아쉬움 때문에 출마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후보님도 혹시 이유가 되는 건가요? 지난 7년의 원희룡 도정 시절에 아쉬움 때문에 출마를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결정적 계기는 도민들이 저한테 기대를 하게 됐던 계기는 아무래도 원희룡 도정이 리더십 공백 사태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 공백이 불러왔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리더십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지역의 갈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내지 못한 리더십 부재의 문제가 저를 못 불러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요하게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돼서 환경보전에 대한 원칙은 제시를 했지만 실제는 또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 종말 처리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7년 동안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진전을 원칙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특히 환경 쪽과 관련해서는. 그건 어떤 문제였을까요? 의지의 문제였을까요? 의지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최대의 갈등해난 제공화 문제도 포함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음 자체가 이곳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을 지향하는, 여의도를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 그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갈등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갈등이 우리 제주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죠. 특히나 가장 표출되고 있는 부분이 제2공항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갈등 조정의 실패 사례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 네. 왜 갈등이 계속 생기는데 정리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고 계속 커지고 확대되는가. 더 다양한 영역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중앙정책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승복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도는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되었고 2006년 이후부터 변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정해군기지 문제도 주민투표나 이런 결정은 못 겪었죠. 그렇죠.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때마다 나왔던 게 주민투표를 대신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자. 의견을 수렴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행정의 권한의 분산도 가져오는 거지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의견이 달랐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는 저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민투표가 되었어야 했다. 그랬다고 한다면 갈등의 크기가 이만큼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을 구조적 제도적 문제로 보고 계신 것이고 원인용 도정시장의 갈등이 계속 증폭됐던 이유는 그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리더십 문제도 같이 거론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을 때 제도 전체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을 때 과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주민투표를 개피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주로 선호했던 것인데 문제는 결과가 팽팽하게 오차범위 이내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밖에도 있습니다. 밖에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결단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했을 때 반대 측이 또는 찬성 측이 수긍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결정을 했으면 어떤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봐서 저희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다른 대안을 가졌던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더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반대 측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부족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후보님께서는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2공원과 관련해서 제2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매 시기 시기마다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결정들이 일어났을 때는 저는 속도감 있게 간단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저희학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완 용역이 7월까지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 제가 방향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국토교통부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의 의견, 국토부와의 협의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만약에 다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건 과정입니다. 그러면 또 환경부의 판단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 평가에 대해서 보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말씀하셨는데 환경부까지 동의한다면 또 그런 판단도 필요하겠죠. 여전히 그럼 제주도에서는 정말 팽팽하게 찬반이 맞서고 있어도 결국은 한쪽으로 가게 되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의 상황도요. 이게 두 가지 경우를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국토교통부의 판단, 용역 결과의 판단이 AI 나올 수도 있고 BI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단계에서 환경부의 판단이 AI 나올 수도 있고 BI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상정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후보님 말씀은 굉장히 줄타기를 아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줄타기가 아니고요. 갈등 해소를 위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반대쪽은 그래도 전임 도지사보다는 잘 설득할 자신이 있으시다는 말씀. 그렇죠. 그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하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거든요. 설득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아까 강정해군기지 얘기하셔서 그 당시 우군민 지사가 취임하기 전에 윈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런데 결과 아론 쪽으로 보면 지금도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사 문제도 해결했는데 이 정도 갈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그쪽에서 좀 더 길어졌는데 아까 리더십 얘기도 좀 하셨고요. 네. 공직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해보신 분들은 그게 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혹시 그 부분도 좀 자신 있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두 일을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직사회와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그분들의 업무 스타일이나 또 관심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얼만큼 공무원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느냐에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되면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가 잘 제시를 하고 또 의견을 잘 들으면서 일을 함께 해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좀 넓은 이야기의 넓은 이야기들을 1부에서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 2부에서는 주요 공약들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죠. 선택 2021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대담 오늘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합니다. 네. 라디오 제주시대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특별 대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도지사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 첫머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선거 요새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지금 목이 잠기신 상태고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요. 네. 1부 지나고 나니까 1부 얘기가 즐거우셨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저희가 공약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공약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에 제출하신 5개 주요 공약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위에도 또 꼭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더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공약 얘기하신 게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첫 번째 공약이 되어 있는데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요.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까지 저희 도정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또 투자 유치 외자 유치 이런 얘기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투자 유치 외자 유치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저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다시 새로운 희망을 도민 여러분께 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제시해볼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장기업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낸 겁니다. 상장기업을 낸 건 그래도 코스피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 건데 상장회사라 정도 되면 최소한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액의 규모 그다음에 직원 숫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도에 지금 상장기업이 전국 대비 0.15%, 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수준까지 우리가 전망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임기 동안에 4년 동안에 20개 정도는 우리가 육성 유치를 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가장 큰 고민이 그 상장회사라는 기준을 세웠던 것은 저는 적정 연봉을 고려를 했던 겁니다. 적정 연봉이요? 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일자리일까 그러면 저는 연봉 4천만 원 정도는 돼야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상장회사는 그 정도는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를 제가 육성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주에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죠.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제주로 오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나가는 것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제주에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육성 및 유치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 기업들을 육성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좋은 기업들을 데려와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곳일까요 제주가 기업들이 찾아오기에 최근에 라이프스타일이나 또 직장 근무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2년 동안 겪으면서 비대면 사회를 접하면서 재택근무라든지 또 이런 게 좀 더 자유로워진 방식 또 새로운 방식에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워케이션 얘기하시는 거군요.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고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워케이션을 위한 주택 시설들을 또 갖추고 있거든요. 이미 제주도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고 아마 CJ나 또 CJ는 이미 또 워케이션 시작을 제주에서 했고요. 다운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주 반도체 관계자분들도 만나봤고 판교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직원분들의 꿈이 뭐냐고 본인이 물어봤대요. 그런데 바다를 보면서 제주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요. 20대, 30대 수도권인 청년들이 느끼는 로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 이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게 시스템 반도체 그 회사 한 군데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희망이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을 데려오려면 또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유인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죠.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감면해 줄 것인지 지방세를 어떻게 감면해 줄 것인지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워케이션하는 센터만 한다.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굳이 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럼 주거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이것만 더 고민하면 되는 거죠.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 분들도 환경만 갖춰진 게 온다면 그렇죠. 그게 더 큰 제주에게는 이익이 되는 수 있죠. 그다음에 직장이 전체가 다 올 수 없다면 본사만 여기 오게 되고 일은 또 서울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여기서 본사를 두고 외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스타일의 일종의 경계.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변화된 형태 속에서 방법들을 찾아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발상의 전사님께 저희 제주 MBC에서도 바다가 보이거든요. 저희는 맨날 바다 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 맞아요. 저는 만약에 중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 장안에 있는 스타트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저는 제주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외국에서도.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유산, 청정자연환경, 제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자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공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에게 희망사다리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도 얘기를 하셨는데 좀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다음 15분 도시도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청년 관련 정책에도 지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청년보장제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처음 도입을 했죠. 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 제주 지역에도 더큰 네일센터가 있어서 많은 희망자를 다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모델을 저는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더 전면적으로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을 보상을 통해서 보상이요? 네. 일종의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하는 것이죠.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라 반대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청년수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비용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또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외 견문의 기회로 더욱더 확대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꿈을 좀 더 키우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공공의 영역으로 다 가까운다는 말씀. 네. 일정 정도 공공의 영역이 필요하다. 뒷받침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대학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저는 양쪽 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이 청년들이 의식주 중에서 지금 주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가야죠. 그래서 저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도 확대해 나가야 되지만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열망 소망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공분양 주택 정책을. 공공분양이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는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즉 지상권만 인정을 해 주는 거죠. 10년 정도 이상 살게 되면 그 부분을 매매가 가능하도록. 10년 이상 살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공공분양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이제 우리 제주개발공사에서도 주택 매입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의 기능을 더 살리기 위해서 주택 매입을 좀 더 진행을 해서 그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실제 주거복지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의 접근 방식보다는 좀 더 저렴한 방식으로 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건데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부지 매입 때 항상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규모의 문제인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작은 규모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또 재정 여건이 좋으면 좀 더 큰 규모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부지를 우리가 사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계속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건물을 지는 거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값이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 같은 걸 했을 때 비용 토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45% 차지하잖아요. 이걸 빼겠다는 겁니다. 이걸 빼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죠. 저는 새로운 접근을 해보겠다는 거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돼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데.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봤었는데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주거 관련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 분야에서 토지를 갖고 공공에서 토지를 갖고 지상권을 또 준다는 개념으로 가면 그 분양가 같은 건 그러면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일반 아까 제가 말씀하신 한 대로 40%가 감액이 되는 거죠. 현재 주택시장 가격에. 지금의 분양가 자체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것조차도 지금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두 가지가 변형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네요. 네. 그러니까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파리하고 멜버른 쪽에서 주로 정책이 있고 고안이 되고 그리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고 15분이든 21분이든 25분이든 그렇게 다양하게 도시의 여건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있는 그걸 보통 N분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분 도시를 추진하는 도시들끼리 연합회도 결성을 해서 그런 좋은 정책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였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께서 처음으로 컴팩트 도시 21분 컴팩트 도시를 먼저 제안을 했고 부산의 박영진 시장도 제안을 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겠다. 현재 제주의 정주 여건의 행태를 지금 우리가 잘 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20개 정도 권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20개 정도의 권역 내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15분 거리에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쇼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모든 일상이 다 이루어지는 문화체육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자그마한 공원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의 읍면 지역에도 몇 가지를 더 보태면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죠. 버스 체계도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문화체육 시설이 지금 읍면이 부족하니까 이걸 좀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병원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민관협력병원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읍면적인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자.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다른 것보다도 제가 조금 궁금해지는 거는 15분 내에서 일상생활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대중교통이 좀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걸어서 혹은 자전거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얘기 들으시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 지역 내에서는 대중교통이 좀 불편해서 이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요? 지금 아나운서께서도 이제 한 시간 내 제주에 모든 곳을 다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죠. 저요? 네. 한 시간 내 제주에서 한 시간 동안 내에 이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책을 펴왔습니다. 고정관념으로. 그런데 15분 동안만 이동해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맞게 대중교통편도 재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은 우리가 굳이 한 시간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한 시간 거리를 이동을 통해서 본인이 더 큰 여가라든가 여가를 누리고 추미생활을 하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주 5일 동안에도 한 시간을 계속 이동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대중교통 체계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분만 이동해도 내가 주 5일 동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한 시간을 이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 좀 달랐던 부분인데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루는 곳에서 주중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그것이 그 권역 안에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되려면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개편해야 됐냐는 취지로 여쭤봤는데 고객님께서는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변화도 중요한 것이고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 제2시내 도심지 내에서 15분 내에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읍면 생활권 내에서 아니면 제가 20개 생활권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내에서도 대중교통의 정체가 심하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이 문제는 저는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도트램이죠. 트램이요? 네. 수도트램을 구제주와 신제주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도입을 하고 이 역 간의 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역이 생기겠죠. 그 역과 생활권을 연결해 주는 버스 체계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 시내에서도 15분 도시는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램 같은 경우에는 jdc에서도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오히려 공공으로 또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jdc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공공에서 트램을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공에서 같이 추진을 해야죠. 그건 민간에나 맡길 수는 없죠. 그 비용 문제가 저희 소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국가적으로도 민자유치 사업들이 워낙에 많아져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다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 이제 다 공사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민간에게 맡기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니 뭐 구호성 같은 경우에 또 민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15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여기서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네 번째 공약이 환경보전 정책의 전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확대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미 환경부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저희도에서는 이제 예래생태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것을 저는 환경보전 분담금제와 연계시켜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로는 큰 도움이 지금 되질 않아요. 또 왜냐하면 저희도는 워낙에 생태적 자원이 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계 자윤유산 마을들 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각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곧자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태적 자원들이 있는데 소중하지 않은 생태적 자원이 없죠. 이 생태적 자원을 보호하고 증진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갖고 있는 법적 취지대로 보상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저는 환경보전 분담금제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저번 인터뷰 때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넘기고 지금 다섯 번째로 놓긴 했는데 사실 분권과 자치의 선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여태까지 의견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죠. 네. 부활이 필요하다. 부활이 아니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죠. 네. 네 개 시군 체제로 되돌아가자고 하면 건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또 기관대리평 현재처럼 기관대리평으로 할지 기관통합평으로 할지 아니면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회형으로 할지 그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개 시군을 운영했을 때의 인구 규모와 현재의 인구 규모 생활권의 변화 이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활권의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제주군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운데 제휘 씨가 있기 때문에 또 기존 남제주군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서귀포시가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권 중심의 재편 그러면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는 권역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네. 달라져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그럼 기초의회도 다시 또 그렇죠. 그거는 법인격이 있으려면 의회는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이건 또 이제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기 전에 올 초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대표가를 이미 하고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그 근거 조항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내지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는 이제 말씀하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중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돼지고 2년 내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2026년도부터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출대면을 가정으로 해서 계속 여쭤봤습니다. 자 아이고 뭐 시간이 지금 벌써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기인데 사실 뭐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앞으로도 뭐 여쭤볼 시간은 많을 것 같고 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큰 제목으로서의 공약은 들으셨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들으실 기회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앞으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옳은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제주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인에게는 역경을 극복하는 불굴의 dna 그리고 어려웠을 때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상황을 이겨냈던 순오름 dna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dna를 통해서 제주의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 도지사 후보 초청 특별 대담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게 선거운동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